제조 부문의 멀티테스크를 원하신다면 바로 제가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멀티테스크 최준영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쌓은 다양한 부문의 제조 관리 업무와 개인 사업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제품 개발과 양산 부문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했고 새로운 분야에서 만나게 되는 돌발성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의 강점이기에 업무를 하며 보람과 신선함을 찾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됐습니다. 연구 개발 단계에 있어서 기본 개념 설계와 시제품 제작, 성능 테스터까지 양산 부문에 있어서는 제조 라인 구축과 외주업체 수배, 품질 확보, 관리체계 확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들을 대기업 수준이 아닌 스타트업에 맞는 적재적소의 전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다가 아니라 뒤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해결하고 굳은 일을 마다 안고 없는 듯 도움을 주는 우렁각시가 되고자 합니다. 제조 부문의 멀티테스크를 원하신다면 바로 제가 답입니다. 지원자 최준영이었습니다. 지원자 최준영이었습니다.